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봉쇄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리오프닝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략을 수입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이슈는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12월 들어서 시장에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놀란다기보다는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이 YCC 통제를 확대를 높였다는 것하고 중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코로나 봉쇄를 완화하고 있지 않나. 원래 예상했었던 것이 지금 비교시 통계로 본다면 하루에 3천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천만 명 예상했던 것의 한 3배 이상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는 원래는 약간 부분적인 통제를 조금 더 강화하고 다시 또 통제 완화를 하지 않겠냐는 어떤 우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오히려 더 광폭 행보를 하고 있지 않나. 일단 입국자 PCR 검사 해제라든지 격리 해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빠르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자라고 하는 분위기 같아요. 그러면 전면 봉쇄 완화가 1월 중으로 이루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 한 3월 정도 2월 중순 정도 이후로 예상을 했는데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 그러면 해외여행자들도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춘절 긴 연휴 동안 고향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향보다도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여행 관련된 섹터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좀 보다 빨리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카지노 섹터 좀 더 자세히 볼 필요 있다. 그동안 GKL이 일본 관광객의 반사 이익이 크기 때문에 GKL을 좀 봤더라면 이제는 좀 파라다이스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면세점 관련해서도 호텔실라 중심으로 해서의 일단은 추세 전환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LCC 항공사들 결국에는 돈이 되는 노선이 단거리 노선인데 일본은 이미 풀렸고 중국마저 풀린다라면 상당히 항공 수요가 급증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1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는 진웨어 같은 기업들 저는 꾸준하게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주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카지노 섹터 LCC 관련 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영 원장님.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의 굴착기 시장이 부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는 여러분들 하나만 알고 계시면 정말 제 추식이후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 머릿속에 중국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상반기에는 정말 좋은 성과를 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키워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내내 이 방송에 나와서 중국 위험해하다 보니까 제가 중국 사람이 아니냐는 했는데 저 한국 사람입니다. 이유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D부터 시작해서 블룸버그 그리고 미국의 IB 쪽에서 나오는 올해의 경제 성장률이 3.2, 3.0, 중간값이 3.2, 3.0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중북 정책당국에서 2023년 그리고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해서 5%, 4.9에서 5% 끌어올리기 위한 모든 포석을 지금 포지션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기존에 100만 원 쓰던 사람이 200만 원 쓰게 만들고 100만 원 쓰던 사람이 300만 원 쓰게 만들어서 소비와 전체적인 시장을 움직이게 만든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제일 먼저 움직였던 게 제일 직접적인 게 화장품 여행 카지노뿐만 아니라 여러 소비주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죠. 두 번째는 벌써부터 SOC, 다시 말해서 건설 인프라 쪽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굴착기 시장, 세계 최대 건설 시장인 중국 같은 경우에 굴착기 판매량이 드디어 20개월 만에 전년 동기업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1월, 이번 달 11일 기준입니다. 중국 공정기계협회에서 따르면 중국 내수 불찾기 시장이 더디해 1만 4천대로 지난해 11월보다도 2.7% 증가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 3월 이후에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건설 인프라 중심에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나타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 발주로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이제는 SOC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기자재, 중국에 들어가는 전 세계의 물동량이 초점을 중국으로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국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건설 기계주 관련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관심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심주 시간 관계에서 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SM의 선정을 좀 했습니다. 결국에는 리오프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공연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고 중국 공연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엔터 사중에서 그동안 영업이익률이 제일 안 좋았어요. 그런 것이 이수만하고의 관계였는데 이것이 이제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대해서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반영한다라면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한 7만 5천 원의 키에 이탈하기 전까지는 분할 매수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SM 목표가 10만 원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정우영 원장님. 네, 현대건설기계입니다. 현대건설기계는 중국은 현대두산인프라코 현대건설기계 볼보건설기계코리아가 건설시장의 상대 핵심 기계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봐도요. 한 달 동안 2개월 동안에 무슨 복수혈전이라도 하듯이 기관과 외국인이 하루도 안 빠져먹고 매일매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 미국과 중국을 향한 인프라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추천드리고요. 거기에 있어서 목표가는 다음 달까지 1분기까지 롱 포지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만 원은 주고요. 그리고 손조가는 6만 천 원. 그리고 진입은 오늘과 내일 종가 기준과 내일 시초가에 편입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